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대전 동구가 마을의 안녕과 평안을 기원하는 정월 대보름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. 올해로 16회를 맞은 대청호반 정월 대보름 행사에는 지역 주민 천여 명이 참석해 대보름제와 소망 풍선 날리기, 물고기 방생 등 새시 풍속을 재현하며 한 해 소망을 기원했습니다. 대청호반 정월 대보름 행사는 오는 11일까지 대동과 산내동 등 동구 곳곳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.